안녕하세요. 임준희입니다. 자, 오늘도 토픽1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어휘와 문법을 공부했고요. 자, 오늘은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1회를 공부할 텐데요. 듣기, 그리고 읽기,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듣기, 듣기 부분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 1회 1번입니다. 자, 남자가 말했어요. 물이에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네, 물이에요. 또는 아니요. 물이 아니에요. 이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자, 여기 보면요. 네, 물이에요.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을 보면요. 지갑이 비싸요? 라고 말했어요. 자, 비싸요. 라고 하면 비싸다구요. 반대로 가면 싸다. 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요. 네, 비싸요. 라고 대답하거나 아니면 아니요. 비싸지 않아요. 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찾아 봅시다. 아니요. 지갑이 싸요. 라고 되어 있죠.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어디에 가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요. 이 어디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where이 될 텐데요. 자, 여기는 장소로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place가 되겠습니다. 자, 장소를 한번 찾아 봅시다. 여기 보면요. 우체국이라는 장소가 있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누구하고 여행을 가요? 자, 지난 시간에 어휘를 할 때요. 하고를 배웠습니다. with 때는 end.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요. with라는 의미로 랑 또는 이랑이 있고요. 와 또는 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with, friend, with, family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자, 여기 보면 랑이 있네요. 누나랑 가요. 그래서 누나하고 가요. 누나와 가요. 이거 다 맞는 표현입니다. 이런 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민화 씨, 처음 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나면 뭐라고 대답해요? 어, 안녕하세요. 임준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러면 상대방, 그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쪽에서도 똑같이 대답합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찾아보면 처음 뵙겠습니다가 없어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답했죠. 자, 여기 보면 네, 내일 만나요. 이거는요. 헤어질 때 빠이빠이. 빠이빠이. 인사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빠이빠이. 네, 안녕히 가세요. 그래서 빠이빠이 버전. 오, 여기는 처음 뵙겠습니다와 비슷한데요. 배우다라는 거는 런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죠. 좀 비슷하지만 사실 아닙니다. 자, 6번을 봅시다. 준희씨, 왜 이렇게 늦었어요? 자, 여기 보면 여자가 준희죠. 준희라는 사람이요. 만나기로 했는데 시간이 늦었습니다. 늦게 왔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준희씨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I'm so sorry.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I'm so sorry. 한국어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송해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미안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7번을 봅시다. 이 책은 얼마예요? 이 잡지는 3,000원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책하고 잡지를요, 팔고 있습니다. 자, 얼마예요? 라는 것은 가격, 프라이스를 얘기하는 거죠. 프라이스를 묻고 있는데 이것은요, 팔다, 그리고 사다. 사고 팔 때 쓰는 표현들이죠. 그래서요, 책을, 잡지를 팔다, 사다. 이런 곳이 어딥니까? 이런 장소는 바로 서점이죠.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요? 10분 후에 시작하니까 지금 들어가야 해요. 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좀 쉬워요, 그죠? 영화를 볼 수 있는 곳 바로 영화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죠. 명동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해요? 다음 역에서 내려서 4호선으로 갈아타세요. 라고 했는데 이걸 보면 어디인지 알 수 있습니다. 타다 라고 하는 것은 버스를 타다, 택시를 타다, 그리고 뭘 탈 수 있어요? 지하철을 타다, 자전거를 타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몇 호선, 몇 호선이라고 얘기하면 뭐가 있을까요? 지하철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서울에는요, 한국의 서울에는 1호선부터 9호선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호선, 몇 호선이라고 하는 것은 서울 지하철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여권에 붙일 사진을 찍으러 왔어요. 이것도 쉬운 문제네요. 사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사진관에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권이 나왔으니까 대사관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 보면 여권에 붙일 사진, 사진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설명하는 말이 여권에 붙일입니다. 그래서 대사관은 아니고요. 사진을 찍으러 왔습니다. 사진관에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서점에서 샀어요? 아니요,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자, 서점에서 무엇을 사요? 책을 사죠. 도서관에서 무엇을 빌려요? 책을 빌립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책을 보면서 이거 서점에서 샀어요? 책을 보면서 아니요, 도서관에서 빌렸어요. 무엇을요? 책. 책을 사요. 책을 빌려요. 책을 빌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12번 문제를 봅시다. 사진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사람은 형이고, 이 사람은 동생이에요. 이거 뭐예요?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죠. 패밀리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부모님도 가족 아닙니까? 부모님이라고 하면 아빠, 그리고 엄마. 아빠와 엄마를 이야기할 때 부모님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는요,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를 아빠, 엄마를 부모님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일 비가 와요? 아니요, 맑고 조금 더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맑다.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림으로 그리면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리고 비가 온다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그래서 비가 오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 더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계절입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떤 계절이에요?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계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날씨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요, 날씨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날짜는 뭘까요? 데이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7월 24일입니다. 다시 써볼게요. 7월 24일입니다. 이런 것들이 날짜가 되겠습니다. 지영씨는 새해에 뭘 할 거예요? 저는 매일 운동을 할 거예요. 자, 이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새해에 뭘 할 거예요? 라고 얘기하고요. 저는 매일 운동을 할 거예요.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플랜이죠.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물어보고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계획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자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여자는요, 기타를 배우고 책을 많이 읽으려고 해요. 새해 계획을 세웠네요. 미안해요. 차가 막혀서 늦었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먹을래요? 자, 남자가 왔습니다. 남자가 도착했어요. 그 다음에요, 미안해요.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apologize. 그래서 사과를 했어요. 늦어서 미안해요. 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요, 뭐 먹을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여기는요, 식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당인 것 같고요. 남자가 늦게 왔어요. 바로 이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남자가 늦은 모습, 그리고 식당, 이런 그림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에 채소를 넣을까요? 아니요. 고기를 더 볶은 후에 넣어야 돼요. 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채소라는 말이 나오고요. 볶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요, 리, 하, 다. 요, 리, 하, 다. 요, 리, 하, 다. 를 생각할 수 있죠. 자, 다른 말로 하면요, 음식을 만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요리하는 모습,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여기서 찾아보면요, 네 개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뭘까요? 여기서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볶다. 볶은 후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음식을 만들어요, 요리를 해요. 그런데 어떤 음식 재료를 볶고 있어요. 볶다 부분을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음식을 볶다, 볶고 있어요. 1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고기를 더 볶은 후에 채소, 야채를 넣어야 된다. 이런 그림을 나타내고 있죠. 자, 17번을 봅시다. 수빈씨, 이번 주말에 여행을 가요? 네, 제주도에 가요. 금요일 밤 비행기를 탈 거예요. 자, 이 여자는 수빈씨인데요. 수빈씨는 어디로 여행을 가요? 제주도로 여행을 갑니다. 제주도에 여행을 가요. 그런데 무엇을 타고 가요?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그런데 언제 비행기를 타요? 자, 여기 보면 금요일 밤 비행기를 타요. 금요일에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에 가네요. 자, 여기 보면 여자는 금요일에 비행기를 타고 출발합니다. 비행기를 타고 출발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사진도 많이 찍고요. 이렇게 연결되었네요. 자, 어떻게 해드릴까요? 조금만 다듬어주시고 갈색으로 염색해주세요. 파마도 해드릴까요? 아니요. 파마는 다음에 할게요. 자, 이 파마라는 말을요. 펌. 펌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영어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파마, 펌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일까요? 여기는 미용실, 미용실이죠. 미용실에서 일어난 일이고요. 그리고 이 남자는 누구예요? 미용사라고도 하는데 이 미용사라는 말 대신에요. 헤어드레서 헤어드레서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이것을 더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은 헤어드레서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염색이라는 말이 나오고 파마, 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머리를 자르다 이런 표현은 없습니까? 네, 있어요. 머리를 자르다 머리를 잘라요 머리를 잘라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선생님, 그럼 여긴 다듬다가 있는데 다듬다는 뭐예요? 자, 머리를 조금만 자르다 조금만 잘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이것을 다듬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보통 조금만 다듬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많이 자르지 않고 조금만 자르다를요 다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머리를 조금만 다듬어주시고 조금만 잘라주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미용실 이야기인데요. 맞는 표현들을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여자는 파마를 할 겁니다. 다음에 할게요 이렇게 얘기했죠. Next time입니다. 아니에요. 여자는 미용실에서 일합니다. 아니요. 남자가 헤어드레스예요.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자는 갈색으로 염색할 거예요. 네, 여기에 표시가 돼 있네요. 맞습니다. 여자는 갈색으로 염색을 할 겁니다. 여자는 머리를 많이 자를 겁니까? 아니요. 조금만 자를 거예요. 자, 만약에 조금만 이라는 말이 없어도요. 다듬다 라는 말 속에 조금만 조금만 자르다 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는 아닙니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비자 기간이 곧 끝나서 대사관에 가야 해요. 비자를 연장할 거예요. 같이 갈까요? 고마워요.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갈까요? 좋아요. 월요일 수업이 끝난 후에 같이 가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 여자가요. 비자 비자 기간이 곧 끝납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야 됩니다. 이 연장이라는 말은요. 비자 기간이 예를 들어서 2022년 5월 2022년 5월에 끝 끝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 2022년 5월에 끝나면 여러분들은 2022년 3월쯤에 이 5월부터 더 플러스 기간을 연장해 주세요. 2023년 매돌로 이렇게 더 길게 더 길게 하는 것 이것을요. 연장 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 번요. 어떤 기간이 끝나요. 끝나면 더 길게 하는 것 더 길게 하는 것을 연장 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자 기간을 연장 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이라는 말은요. 비자 기간 비자 기간을 연장 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남자는 비자를 연장할 겁니다. 아니요. 여자가 비자를 연장할 겁니다. 그래서 비자 기간이 꼭 끝나서 대사관에 가야 해요. 그래서 여자가 연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여자는 월요일에 대사관에 갈 겁니다. 네, 맞아요. 여자도 가고요. 그리고 남자도 갑니다. 같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가는 거 맞는 거죠. 여자는 비자를 만들러 대사관에 갑니다. 비자 대사관 다 맞아요. 그런데 만들러 갑니까? 아니요. 연장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더 길게 하려고 가는 겁니다. 여자는 이미 벌써 비자가 있어요. 하지만 연장을 해야 됩니다. 아니죠. 자, 남자와 여자는 월요일에 수업이 없습니다. 아니요. 수업이 끝난 후에 수업이 있어요.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에 갈 겁니다. 없습니다가 아니라 있습니다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2번이 되겠습니다. 지용씨 파티 준비는 다 됐어요? 네. 술과 음식은 다 준비했고 케이크는 준희씨가 사오기로 했어요. 자, 파티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자가 누구예요? 지영씨가 술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다 준비됐어요. 그래서 완료, 컴플리트, 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케이크는요. 준희씨가 사올 겁니다. 그런데 생일 선물은 준비했어요. 저는 지금 가서 사려고 사려고 해요. 저도 아직 못 샀는데 같이 갑시다. 자, 이 두 사람은요. 이제 선물을 사러 가요. 선물을 사려고 나갈 겁니다. 같이 나가요. 자, 봅시다. 남자는 방금 케이크를 사왔습니다. 아니요. 남자가 아니라요. 준희씨가 준희씨가 케이크를 사올 거예요. 이렇게 두 부분이 틀렸네요. 남자가 아니라 준희씨. 사왔습니다. 가 아니라 사올 거예요.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틀렸고요. 여자는 술과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던 컴플리트 했죠. 여자는 생일 선물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아니요. 아직 안 했어요. 자, 이 미리라는 것은 그 전에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already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미 또는 벌써 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아직 못 샀어요. not yet 아직 못 샀다 라고 표현을 했죠. 미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혼자 생일 선물을 사러 갔습니다. 아니요. 혼자가 아니라 같이 사러 갈 거예요. 이렇게 두 부분이 틀렸네요. 역시 아닙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여보세요. 부장님.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회사에 못 갈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약은 먹었어요? 네. 어제 병원과 약국에 갔다 왔어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아침에 다시 전화해 주세요. 자, 여자는 몸이 안 좋아요. 그래서 오늘 회사에 못 갈 거예요. 그래서요. 부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부장님, 몸이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부장님이 물어봤습니다. 약을 먹었어요? 약은 먹었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여자는 약을 먹었어요? 네. 병원에 갔어요. 약국에도 갔어요. 그리고 약을 먹었어요. 자, 봅시다. 여자는 약을 먹었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고요. 다른 것도 봅시다. 남자는 어제 병원에 갔습니다. 아니요. 여자가 아파요. 여자가 병원에 가고 약국에 갔습니다. 남자는 오늘 집에서 쉴 겁니다. 아니요. 여자가 아파요. 여자는 오늘 집에서 쉴 겁니다. 여자는 오늘 회사에 늦게 갈 겁니다. 아니요. 늦게가 아니라 안 갈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제 인터넷에서 이 옷을 샀는데 어때요? 저는 직접 보고 고르는 게 좋더라고요. 하지만 인터넷으로 사면 훨씬 싸요. 시간도 절약되고요. 어? 인터넷으로 사요. 뭐가 좋아요? 두 가지가 좋아요. 뭐가 좋아요? 싸요. 싸요. 얼마나 싸요? 아주 많이 싸요. 그것을 훨씬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더 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시간도 절약되고요. 자, 돈도 절약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이 절약이라는 것은 세이브 타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세이브 타임, 세이브 머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좋은 일이 많이 있네요. 장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좋은 것, 좋은 점. 이런 것들을 장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요. 그래도 저는 화면으로 보는 건 믿을 수가 없어서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자와 남자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여자가 중요해요, 남자가 중요해요. 물론 여자도 남자도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여자의 중심 생각을 고르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여자의 생각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요.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면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장점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면 이거예요. 장점이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아요? 세이브 머니, 세이브 타임. 싸요, 시간도 절약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어제 이 옷을 샀는데 바꿀 수 있을까요? 옷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좀 큰 것 같아요. 다른 사이즈로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크다라는 것은요.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바꿔야 돼요? 바꾸는 거잖아요. 너무 큰 것은 작은 것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 사이즈라는 말은요. 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다, 작다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이즈, 즉 더 작은 것으로 보여주세요. 바꿔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 작은 옷으로 바꾸고 싶어요. 더 작은 사이즈, 크기. 이것으로 바꾸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 감기에 걸려서요. 그런데 일을 해서 약을 먹고 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 감기에 걸리면 약을 먹어요. 그런데요. 약을 먹으면 어때요? 약을 먹으면 몸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요.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잠을 푹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약을 먹고 쉬면 좋지만 이 여자는요. 감기에 걸렸어요. 하지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요. 약을 먹고 푹 쉬는 것이 아니고요. 약을 먹고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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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다, 졸리다 이러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졸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 중에서도요. 중요한 회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조금 약한 약으로 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중요한 회의가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중요한 회의, 중요한 일이 있는데 열심히 준비할게요. 아니요. 이 얘기가 아니고요. 약한 감기약을 먹고 졸리지 않아야 합니다. 3번이 답이 되겠죠. 오늘도 반곡 전시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전시관에서는 여러 화가들의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화가가 여러 명이네요. 그리고요. 볼 수 있다, 감상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시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30분 후에는 문을 닫을 예정이오니 그때까지 관람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빠이빠이 하고 있어요. 그죠? 빠이빠이 하는데 이 사람은 왜 방송을 했습니까? 왜 말을 했습니까? 자, 이제요. 30분 후에 문을 닫을 거예요. 다 나가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문을 닫을 거니까 이것을 안내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모두 안녕히 가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는요.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Purpose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문 닫을 거예요. 문 닫는 시간 언제예요? 30분 후 30분 후에 문을 닫을 거니까 나가세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4번이 답이 되겠고요.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부터 볼까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문을 열어요. 오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요. 언제 쉬어요? 일요일. 일요일에 쉽니다. 그래서 일요일에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관람할 수 없습니다. 자, 토요일에는 오전 9시에 문을 엽니다. 라고 했어요? 아니요.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라고 얘기했어요. 9시가 아니죠. 6시 30분까지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요. 이것도 6시니까 6시 30분은 아니고요. 6시까지 해요. 화가 여러 명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 화가들의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네요. 4번이 답이 되겠죠. 요즘 저는 인터넷 동영상을 보면서 집에서 운동을 해요. 아 홈트레이닝을 하시는군요. 어때요? 재미있어요? 자, 이 홈트레이닝은 줄여서 홈트라고도 하더라고요. 아니요. 혼자 운동을 하니까 좀 지루해요. 그럼 저하고 같이 할까요? 저도 운동을 하고 싶거든요. 정말요? 그럼 내일 저녁부터 할까요? 7시 어때요? 좋아요. 그럼 그때 만나요. 자, 내일 저녁 7시에 만날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두 사람은 무엇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고르십시오라고 했는데요. 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요. 집에서 하는 운동 홈트레이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트 홈트레이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2번이 답이 되겠고요. 28번을 보도록 합시다. 들은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남자는 내일부터 운동을 시작합니다. 여기 봐요. 요즘 저는 인터넷 동영상을 보면서 집에서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요. 남자는 요즘 운동을 해요. 요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일부터 운동을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요즘 하고 있어요. 남자는 ing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고요. 남자는 요즘 친구와 같이 운동합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동영상을 보면서 집에서 운동을 해요. 이런 것들은 혼자 운동을 하는 거죠. 혼자 운동을 해서 지루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치가 아니죠. 그런데요. 남자는 뭐를 보면서? 동영상. 인터넷 동영상을 보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서 운동하고 있어요. 맞아요? 아니요. 여자가 아니라 남자예요. 남자. 그래서 X가 되겠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여자와 남자는 내일 저녁에 만날 거예요. 몇 시요? 7시에 만나서 운동을 같이 할 겁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셨는데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정말 기쁩니다. 모두 이제까지 도와주고 가르쳐 주신 고침님 덕분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훈련을 하셨나요? 또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저는 올림픽을 위해서 지난 4년간 매일 6시간씩 훈련을 했어요. 특히 겨울에 훈련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아, 그랬군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나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서 다음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요. 남자가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한 이유 계속 노력하겠다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음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서죠. 다음 올림픽에서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보면 뭐가 있습니까? 다음 올림픽에서도 좋은 성적 금메달을 따고 싶어요.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들은 내용과 같은 것 맞는 것을 찾아 봅시다. 남자는 겨울에는 훈련하지 않았습니까? 겨울에 훈련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겨울에 훈련했네요. 남자는 6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했습니다. 맞나요? 아니요. 남자는요. 4년 동안 올림픽을 준비했고요. 이 6이라는 숫자는 6시간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남자는 코치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이제까지 도와주고 가르쳐주신 코치님 덕분에 이렇게 잘할 수 있었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남자는 이번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습니다. 못 땄습니다가 아니라요. 메달을 땄고요. 금메달을 땄어요. 골드메달이요. 그래서 X가 되겠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 듣기 부분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1회 읽기 부분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